민경 누나만 올라가면 돼 우리 화이트 화이트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진실이 통과하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? 둘이 남았네? 누나 집중해야 돼 할 수 있어 누나까지만 들어오면 돼 야 조진형이랑 아까 1등 아니었어? 그리니깐 여기서 갑자기 자빠져가지고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야 진형이 더 이루가 이루가 야 진형이 더 이루가 이루가 아래형으로 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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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굽니까 조금씩 가만히 있는 상전 좋았어 이게 정상적인 게임 아니야 이거 아니 내가 땡인데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나 이거 민경이가한테 맞게 해 끝나면 맞겠는데 이거? 웃는 게 웃는 게 그러니까 말이야 수리감 있게 해야지 야 니네네 항상 나 홀로 집의 도둑이여! 하하하하하 그 캐릭터나 진짜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끝! 나도 끝 올라가야 돼 하하하하 끄다도 끝 올라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두 마리 올라가야 돼 너 아니야 아니야 두 마리 올라가 너 탈락해 다시 갈게 아니 두 마리 올라가야 돼 네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지금 다시 처음부터 자 갑니다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무하고 준비했습니다! 민경이! 아유! 아유! 예! 아유! 자 무고가 꽃이 피었습니다! 최종 승자는 김민경 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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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!